물 한 잔 가져와? 어 물 한 잔 가져와. 줘? 아니야. 오스톤쥔의 프랭 카메라. 요 마이 시스터. 뭐야 오빠 어떻게 해.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. 내가 오늘 밥 좀 얻어 먹으려고 하지. 잘 지냈어? 잘 지냈지. 어떻게 지냈어? 힘들지? 잘 먹어? 잘 먹어? 여보세요? 많이 고팠네. 여보세요? 이게 우리 거거든요? 이거야 돼. 불편하네? 삶이 좀 먹었어. 아 근데 못 본 사람이 더 이끌어진 거 같은데? 원래? 정말 더 이끌어진 사람도 될 수 있을 거 같은데. 많이 열심히 먹고 있어? 많이 열심히 먹고 있지. 아 좀 천천히 먹어. 이 돈이 너무 많아서. 밥을 못 먹고 다니는 거야? 왜 이래? 요즘 같은 시대에 밥을 못 먹고 다니는다고? 왜 이렇게 요즘 오빠 전화를 안 받아? 그러니까! 내가 얼마 전에 유미한테 100만 원 빌렸거든. 진짜? 비트코인 모른다고 그래가지고. 비트코인 다 넣거든. 작가에 놔 도기. 뭔 그룹은 차에 질 수도 있나? 영동은 어려울 거 같고. 내 돈은? 죽수 안 먹을래? 응. 왜? 이거 손수 드지 말고. 이거 고기 있나 보려고 그러는 거야. 아...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. 우리도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? 야 좀 진짜 너 그거 어때? 안 돼. 너 진짜 일욕이야? 내가 쫓기고 있어. 뭘 쫓기고 있다고? 비트코인 하다가 돈을 좀 많이 말아먹었어. 대출 담보금으로 한 1억 정도 길렀거든. 왜 이렇게 좋네? 집 담보로. 그것도 지금 사실 오른다고 했는데 오르지가 않네. 집에 거의 3일째 못 들어왔어. 뭐? 싸우면 안 돼. 내가 잘 안 돼. 여기서? 안 돼. 왜 들어가? 집 앞에 채무자들이 있어. 그래서 오빠가 지금 공급을 들어. 500만원 만에. 나? 500이 한 30이면 조금만 한 단값당 하나 얻을 수 있는 것 같아.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빌려줄 수 있을까? 아 그럼 빌려줘. 500이면 돼? 어? 500이면 돼? 아니 뭐 사실 또. 500이 부족하긴 한데. 왜냐하면 어떻게 잘 곳이 없으니까. 아 왜 때까비는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. 이거 5천 원짜리. 아 원래 해서. 이거 저기 미국에서 본 거야. 미국? 미국도 갔다 왔어? 야 미국 하니까. 10년 전에 9천 원 주고 이발 사가지고. 돈 빌리면 안 돼? 아니 없어 나도. 야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어떡해. 야 이렇게 힘든데 오빠 안 도와줘. 도와줄게. 진짜로? 많이 먹어. 야 진짜 장난하네. 오지 마. 죽는 거 아니지? 유미한테 섭섭한 게 있었더라. 내가 100만 원 빌려준 뒤로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. 야 너 왜 이렇게 오빠 전화 안 받니? 아 필빼가 먼저 해야지. 공도 하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전화할 수도 있잖아. 진짜 난 딱. 1,000만 원 빌려주면 안 돼? 없어. 1,000만 원 빌려주면. 다 그냥. 딱 세 달 뒤에 진짜 이자까지 해서. 2,000원으로 갚을게 진짜로.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?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반 년 안에 10배야.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너네한테. 나 혼자 벌 수 있는데 너네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. 가져가겠습니다. 냄새가 나는데? 근데 너네한테 말 못한 게 또 하나 있어. 언제 또. 여기 미용실 담봉을 해놨어. 3,000만 원 정도 넣었어. 돈을 넣었잖아. 통장하네. 은행 많아. 진짜로. 은행이야? 아 왜냐하면 너도 요즘 힘들다며. 응. 그래서 내가 여기 대표형이 괜찮다고 그러길래. 나 진짜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어. 돈이라는 거는 가장 힘들 때 버는 사람들이 있어. 그게 바로 나야. 나 오늘 너를 진짜 놀래켜주는 거야. 정보를 가져왔대니까 진짜. 진짜 그 그래프가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어. 그래서 나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3,000은 네 돈을 내가 넣어준 거고 1,000은 내 돈을 이렇게 대신 투자를 해 준 거지. 대신 이제 그게 오르면 내가 30% 정도 커미션을 받기로 했어. 너 없이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. 정보를 믿어. 왜 사실이냐? 너 오빠 믿잖아. 아니? 진짜 너 오빠 못 믿어? 응. 나를 믿어 진짜. 할 수 있다니까. 하나씩 쏙 벌어진다. 3,000이 돈이야? 3,000이 돈이지? 애 이름이야? 다 한 번에 돌려줄 수 있어. 응. 돌려줘 제발. 1,000만 이래가 마련해줘. 1,000만 할 수 있겠어? 응. 야 오빠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진짜 제발 부탁할게. 이거는 당당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. 당당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. 너 진짜 이런 식으로 안 빌려주면 나 갈 거야. 아. 오빠가 얘기하지 진짜로 너 그러면 내가.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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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야 돈 좀 빌려줘야 할 차례야 제발. 없어 진짜. 빌려달라고. 어? 오빠가 얘기하면 좀 빌려주면 안 돼? 신우가 변댕이야? 빌려주면 안 되냐고 나 돈을. 아니 빌려주고 싶지. 오빠가 있어? 그거 좀 팔아. 너 팔면 나 그거 정말 안 나와. 너 행복하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는 거고 이 모든 이벤트를 다 준비했는데. 오빠 그거 뭐로 준비하는 거야.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? 싸우다는 거야? 어? 싸우다는 거야? 그게 아니라 그잖아. 너무 이렇게 가만히 있어. 아 오빠 배불렀어. 내가 대신하는 게 주식이랑 도박이랑 비트코인이야. 투자. 투자? 아 이런 투자는 나는 싫어. 귀신은 좋아해? 귀신 좋아하지. 귀신은 좋아해? 드릴러 장난 아닌데. 그럼 귀신 콘텐츠에 투자 한번 해봐. 내가 그거를 사업 한번 할게. 너 이렇게 나한테 모질게 하면은. 모질게 아니야. 더 상실적인 거 같아. 너 이렇게 모질게 하면 네 눈에서 눈물 난다. 알아? 손가락질 하지 말고. 아냐고. 손가락질 하지 말고. 네가 지금 나한테 천만 원 빌려준다고 얘기하면은. 오늘 더 이상 너에게 아무 일도 없어. 빌려줄 거야? 응. 너. 물 한 잔 가져와. 물 한 잔 가져와. 물 한 잔 가져와. 어 물 한 잔 가져와. 줘? 아니야. 너 깜빡해. 야. 야. 나. 여기저기야. 오. 스마. 미쳐놘들. 오. 보스턴준의 프랭 카메라. 오디아. 화며. 화면에. 아멘. 화면에.